이번 시간에는 AWS Educate의 주요한 기능인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. 클래스룸은 선생님들이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때 실습 환경을 제공해 주는 기능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크레딧이라는 것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AWS 크레딧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정식 이름은 아니지만 편의상 하나는 AWS Educate Credit이라고 부를게요. 또 하나는 AWS Classroom Credit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그래서 AWS Educate Credit은 Educate에 가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크레딧이에요. 그래서 학생은 75달러, 선생님은 더 많은 크레딧을 제공받거든요. 그리고 AWS Classroom Credit은 여러분이 과목에 따라서 이제 클래스들을 개설할 거거든요. 만약에 세 개의 과목이 여러분이 만들 거다. 그럼 여러분은 세 개의 클래스를 개설하게 될 겁니다. 그러면 AWS Educate에서는 각각의 클래스마다 이렇게 별도의 크레딧을 제공을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AWS Educate에 가입했다. 그럼 75달러를 기본 받고요. 그리고 여러 가지 AWS 서비스를 독학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 75달러가 소진이 되겠죠. 그리고 선생님이 클래스룸을 통해서 클래스를 세 개를 만들었다. 이런 과목들에 대한. 그러면 이제 각각의 크레딧이 생기고 이 학생은 저 세 개 다 참여했다면 여기 있는 거 150달러 플러스 75달러의 크레딧이 사용이 크레딧을 갖게 되는 겁니다. 자 그때에 이 학생이 웹 디벨롭먼트라는 수업에서 실습을 쭉 하게 되면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서 크레딧이 소진될 거 아니에요. 그때 여기 있는 50달러에서 크레딧이 내려가고 다른 클래스의 크레딧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. 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 크레딧을 다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 저 클래스에서는 실습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. 물론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크레딧을 요청할 수도 있기는 해요.